안녕하십니까 무비트립입니다. 약 몇분전 마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첫번째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보고 바로하는 리뷰 밑추측이기 때문에 약간의 억측이 있을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구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장면은 우주를 보여주며 아이언맨이 눈을 감고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번째로 나오는 히어로가 바로 브루스 배너인데요. 보기엔 하늘에서 떨어진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를 웡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바라보고 있구요. 헌데 이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이제 좀 뒤쪽에서 한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와 브루스 배너 닥터 스트레인지와 웡이 함께 서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 위쪽을 보시면 생텀 천장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것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 생각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르를 제외한 토르 일행이 이동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헐크가 생텀의 천장으로 떨어져 닥터 스트레인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헐크에서 배너로 변한 것을 확인한 닥터 스트레인지가 배너의 위치를 알려주려고 아이언맨에게 연락을 한 사이에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여기서 좀 더 추측을 해보자면 전에 제가 올린 토르 라그나 로크는 인피니티 워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로키가 타노스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헐크가 이동 중에 로키와 멀어지게 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금 얘기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인 로키의 배신입니다. 영상 내에서 타노스가 등장할 당시 차원이 일그러지는데 이 일그러지는 장면은 어벤져스의 치타우리 종족의 게이트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테서렉트 큐브로 길을 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쇠기를 박는 장면이 뒤쪽에 나오는데 바로 인피니티 건틀렛에 큐브를 끼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미루어 보아 아마도 로키가 이번에도 배신을 할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세번째는 파워스톤 오브의 행방이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오겔에서 노바에게 맡겨졌던 오브가 타노스의 건틀렛 안에 껴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테서렉트를 박는 장면에서 말이죠. 예거편의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바로 잘 모르겠지만 오브가 타노스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의 변화입니다. 예거편 초기에 비전은 스칼렛 위치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비전의 이마인 아직까지 마인드스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시해야 할 점은 비전이 거의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색 뿐만 아니라 마인드스톤을 제외하면 모든 게 사람이라고 보여질 정도이죠. 또한 비전이 마인드스톤을 빼앗기는 듯한 장면이 뒤쪽에 한 번 더 나오면서 이번 영화에서 비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거편을 보고 정말 바로 추측해본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전에 유출되었던 예거편에서의 토르의 눈은 역시나 낚시였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와 영화여행 아니 저와 인피니티 워를 함께 기다리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